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akedown 막 ooh 아 아 으 으 으 아니 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 진짜 맛있는데 오늘? 이거 짬뽕이 이제는 좀 그래 이거 자기씨 약간 좋아할거야 이거 벗어 벗어 먹어봐 소라도 삶아가지고 묵은데에다 한바퀴 골라가지고 싸먹는게 다 있어 딱히 묵은지 않잖아 예를 들면 엄마가 집에다 먹을때 아빠 그렇게 드시거든 뭐 어때 얘기할텐데 집에 뭔들든가 이거 미친거 같아 응 미친거 같아 해가지고 이거 하나 해가지고 손째로 싹 담아가지고 짱 쌓아가지고 막 그거 대리시대에 제가 잣까락질 못하죽 다주 잣까락질 못하죽 지금 가사 나이 드니깐 더 못먹는 거 같아 맞아 내가 그래 이거 찍어야돼 이거는 인스타 올려준다고 민어 전에 딱 가서 거기에 막걸리 먹고 싶어 아 막걸리 막걸리 먹으러 갈래? 이걸 잊어버리려고 해봐 이제 아 훈치즈 깜고 오셨어 따뜻할 때 잡혀야 돼 생선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매운 담배 아 네 아 아 아 뼈에 배가 있는 Sit가 내 계란에 도착해라 대체 족발을 고정시켜 먹으면 좋지? 배불른데 족발 들어갈 배가 있어? 진짜 맛있다 커피 먹다 여기도 공원 같은 거 있어요 여기 조금 더 안 있어 뭐였지? 아홍스토리? 거치면 나올까? 그것도 좀 있어야 나오지 않아? 일 밖에 없으면 일 밖에 안 나 이거? 응? 그거 맞아? 거기에 거기에 휴가랑 같이 선택한 거 이런 거 있어요 아 진짜? 예를 들면 가수라고 치면 처음에 얼마나 익숙하지 않겠어요? 귀로 들리는 목소리가 녹음기에 들리는 목소리가 너무 다르잖아 다 봤어 물 흘린 거 다 봤어 물 흘린 거 이거 처음 사갖고 같이 처음 사갖고 같이 이게 계속 나오네 너무 먼저 뛰어놔 너무 먼저 뛰어놔 아홍스토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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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홍스토리